뭐할라고? 포켓몬브레드 그게 뭐야? 너도 인싸 될려면 멀었다 우리 인터넷 세상 인싸들은 포켓몬을 포켓몬이라고 됐고 그냥 포켓몬빵 아니야? 그려 3리 포켓몬빵 그거 요즘 품절이라며 어떻게 구했어? 아이고 티슈 또 말하면 길게 한다고 아 딛고 이 지랄한 문성 딛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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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먹어봐 어? 그냥? 어 먹어 말 안해도디요? 간단하게 말해라 집 앞 세븐일랩에서 고스 초코 케이크 로켓탄 초코를 샀어 7종인데 왜 2개야? 이거밖에 없더라고 리뷰가 장난 아니야? 크아 장난 아니진 마 그래서 내가 띠블띠브실 9버전 푸켓몬 151종을 다 준비했다면 니껏냐? 띠브띠브실? 그건 뭐야? 이 포켓몬을 띠따 부치따 할 수 있는 스티커인데 그 위에 종류가 피카츄라이츄, 파이리꼬부기, 버터풀야도란, 비전투투 아 됐고 그걸 다 말할거야? 스티커 먹어서 어디에 쓰는데? 응 이거 다 먹으면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경 글고 인마 스티커가 아니고 띠브띠비 아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 포켓몬 수집용 단순 수집용? 그려 뭐 이런식이면 500만 포켓몬 트레인원티 무사하지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맛은 어때? 옛날 맛 그대로야? 아 똑같아요 고수는 촉촉해니 초코크림 잔뜩 들어갖고 맛있고 로켓단은 알지? 이거 초코롤에 칩박힌거 아이 맛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얘는 뭐 그런걸 물어보고 있어 변종될 때까지 쪼잠잠 쪼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아 아 아 아 아 아 아